2021년 10월 4일 저녁 8시 10분 도쿄의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도쿄의 유성이 떨어진 지 3일 후인 7일 저녁 10시 41분에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7월 2일과 8월 21일 11월 29일 3번 일본의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7월 2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5일 뒤인 7월 7일 새벽 3시 19분 9초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월 21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 하루 뒤인 8월 22일 저녁 7시 31분 22초에 이번에도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29일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약 한 달 뒤인 12월 21일 새벽 2시 23분 22초에 일본 아우무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래들의 집단 폐사 현상인 스트랜딩 현상이 16일 토요일 오전 가나가와현 유코스카시의 해안에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시네노시마 수족관의 직원에 따르면 표류한 것은 흑등고래 수커저른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해안에 도착한 직후 바로 죽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고래가 가나가와현 유코스카시의 해안에서 폐사하기 하루 전날인 15일 오전 6시 42분에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고래들의 집단 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래가 해안가로 와서 죽은 이후에 지진이 연이어서 일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일본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이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여집니다. 고래들의 집단 폐사 현상인 스트랜딩 현상 그리고 유성이 떨어지는 것과 일본 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 지진의 전조현상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비과학적인 상황이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일 월요일 일본 효고연 남부일치한 아와지섬에서 발생한 3.1의 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에 효고연 아와지시마를 중심으로 발생했었던 바로 북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입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일본이 1945년 폐전 후 격된 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진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6,434명에 부상자 4만 3,792명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피해에 대한 부분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주택 원파가 10만 4,906채였으며 벽이 부서지거나 하는 일부 분파괴와 건물을 헐지 않고 보수를 해 다시 사용하는 절반 정도의 반파가 53만 4,78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입은 피해도 주택전소가 6,148채나 됐으며 일부의 피해를 낸 것도 7,483채입니다. 피해에 따른 총 복구비로 1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써야 했으며 복구기간도 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중인 봄여름 가을겨울 계절이 변화에 따른 시간과 공간 속의 지진의 동일한 발생 패턴에 대하여 붕일본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 아우무리에서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었습니다. 최근 10월 동순 날씨와는 다른 추위와 날씨 현상이 발생 중입니다. 그리고 아우무리 진도우강 발생 일주일 전에 인터넷 통신장애가 있었습니다. 18일 월요일 전세계 부레고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레고리 지역 18일 발생한 주요 지진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세베로플리스프에서 18일 새벽 2시 39분 15초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5.1의 강진 발생 이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4.6의 강진 발생 대만화렌에서 규모 4.8의 강진 발생 피지 4.8 인도네시아 4.7 바누아투 6.1의 강진 발생 러시아 캄차카반도 밀고보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 니카라과에서 4.4의 강진 발생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더욱 눈여겨보이는 지진은 바누아투에서 18일 발생한 6.1의 강진과 대만화렌 에서의 4.8 강진 러시아 캄차카반도 밀고보에서 발생한 5.3의 강진이 일본의 강진과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19일 미야기현을 포함한 부모쿠 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임으로 도호쿠 지역에 사시는 일본인분들은 저기압으로 인하여 큰 폭우와 폭풍이 예상되는 19일과 20일 화요일 과 수요일에 강진 발생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일과 20일 사이에 일본에서의 강진 발생 가능성은 4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